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 현대기아는 아이오닉5를 공개를 시작으로 고성능을 강조한 EV6GT를 공개하는 등 앞으로의 친환경적이면서도 성능면에서도 뒤처지지 않는 기술력을 보여줬습니다. 아울러 최근에는 프리미엄 자동차 브랜드로 거듭난 제네시스에서 준비중인 첫번째 전기차 모델인 제네시스 GB60의 스파이샷이 공개가 되어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한편 현대는 아이오닉5 다음으로 공개할 새로운 전기차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져 또다른 기대감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현대의 또다른 전기차 아이오닉6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설정까지 꾹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최근 반도체 수급 문제로 인하여 내연기관 차량들 외에도 아이오닉5를 비롯한 수많은 차량들의 양산이 지연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아이오닉5 같은 경우 올해 계획 물량인 2만6천여대를 맞추기 위해 월 생산량 목표치를 월4천대 이상으로 설정하는 등 전기차 생산에 주력하는 듯한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이와 함께 최근 소나타와 그랜저 생산을 맡고 있는 아산공장 같은 경우 내년에 공개 예정인 아이오닉6를 생산하기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최근까지 판매 부진을 겪고 있는 소나타와 내년에 출시 예정인 그랜저 풀체인지 외에는 별다른 미래가 없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이를 통해 판매 부진을 겪고 있는 소나타의 생산 물량과 더불어 그랜저 풀체인지의 수요를 바탕으로 보다 안전하게 전기차 생산 라인으로 거듭나기 위한 전략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1985년에 처음 등장한 소나타는 이때 당시 중형차를 대중화시켰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었지만 오늘날 소나타는 정체성을 잃은 채 판매 부진에 시달리다가 결국 다가오는 전기차 시대로 인하여 생산까지 위협받는 상황에 이른 것 같습니다. 한편 아이오닉6는 프로페시 콘셉트카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차량으로서 최근에 공개된 아이오닉5와 EV6와는 다른 세단 형태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프로페시 콘셉트 디자인에 대한 평가는 마치 포르쉐를 닮았다라는 의견이 많이 있는 만큼 디자인 측면에서 포르쉐만큼이나 독자적인 개성과 방향성이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무엇보다도 기존 내연기관 차량을 만들어왔던 현대차로서는 이상적인 비율을 실현시키기에는 비용적인 측면과 기타 다른 이유로 부담감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전기차는 이러한 문제점을 모두 해결하게 됩니다. 내연기관과는 달리 전기차에 들어가는 부품은 현저히 적어질 뿐만 아니라 공간적인 이점 또한 내연기관과는 차원이 다른 만큼 현대는 프로페시 콘셉트 디자인처럼 이상적인 비율을 갖춘 디자인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즉, 2021년 한 해는 SUV 형태의 전기차 시대였다면 내년에 있을 전기차는 SUV가 아닌 세단의 모습을 갖춘 전기차 시대라고 암시할 수 있겠는데요. 마찬가지로 아이오닉6의 플랫폼은 기타 다른 전기차에 적용된 E-GMP 플랫폼을 바탕으로 만들어질 예정이며 차량의 디자인은 2020년 3월에 공개된 프로페시 콘셉트카를 기반으로 양산이 될 예정입니다. 물론 콘셉트카라고 해서 모든 것이 콘셉트카와 동일하게 적용될지는 미지수이지만 과거 기아 스팅허때처럼 불가능한 부분을 제외하고 콘셉트카 모습 그대로 디자인이 적용될 만큼 아이오닉6 또한 콘셉트카 디자인이 그대로 적용되어 양산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 밖에도 기존 현대 기아에서 볼 수 없었던 일체형 스포일러가 장착될 전망이며 아이오닉6의 출시일은 2022년 상반기에 출시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 차량의 가격은 6천만원 선에서부터 시작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현대 아이오닉6의 차량 길이는 4635mm 수준으로 휠 베이스는 3000mm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에 출시한 기아 K8과 비교한다면 가히 충격적일 수 있겠는데요. 기아 K8의 차체 길이가 5m를 살짝 넘는 반면 휠 베이스는 2895mm로 아이오닉6의 휠 베이스보다 짧겠습니다. 이는 대표적으로 전기차와 내연기관차의 공간 활용의 차이점을 여과 없이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대형 SUV 전기차로 알려진 아이오닉7은 어떨까요? 아이오닉7은 2024년 상반기에 출시 예정인 패밀리 대형 SUV로서 펠리세이드처럼 3열 시트와 6인승과 7인승 구조로 제작될 예정입니다. 물론 차량이 대폭 커짐에 따라 출력과 최대 주행 가능 거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있겠지만 해가 거듭날수록 전기차에 대한 기술력이 발전되는 만큼 적어도 지금의 전기차보다는 훨씬 개선된 성능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보다 유익한 자동차 소식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